그런데 내가 꼼꼼히 코를 뒤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코를 들어간 것 같은데 참고 그냥 했거든요? 나왔겠죠?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인격하거든요 지금 다음 곡은 블랙골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블랙골드의 제작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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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곡은 블랙골드ется 브 Zw heed과 교환의 위ii에서 이 곡은 블랙골드의 제작은? 이 곡은 블랙골드의 제작은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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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